오늘 저는 민숙이 14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갈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상을 살면서 인정받는다는 것처럼 축복된 것이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학생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저는 왕따 당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던 갈렙 그 갈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인정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갈렙을 왜 인정하셨고 무엇을 인정하셨을까요 먼저 성경은 갈렙이 이렇게 인정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디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땅인데 먼저 정탐하고 와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열두지파 중에서 대표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그 대표되는 사람은 지혜가 출중하고 용감하고 명철이 있고 행동력이 있는 그러한 아주 민첩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열두 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데스 바디아에서부터 가난한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땅 40주 야를 다 지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들이 각종 과실과 열매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는 열매도 못 보고 수박도 못 먹어보고 과일도 못 먹었는데 아 애국 땅에서 맛보았던 과일들을 그들이 가져오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큰 사이즈의 열매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눈이 휘둘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안학자손들, 내필임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신장이 크고 그리고 힘이 세며 그들의 성읍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우리가 치기의 능이 감나할 그러한 성읍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참 메뚜기같이 작은 민족이라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우리 처자식들은 우리가 다 가면 사로잡히게 되었고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하리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들었던 온 백성은 밤새도록 울고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말자 우리는 군대의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니깐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마음의 큰 낙담이나 낙심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울고 불고 낙심하면 낙담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웁니다 온 가족들이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줄은 모르죠 그럴 때에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요소와 갈레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쫓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이 벌써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레비의 이야기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레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렇다면 갈레비의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로 갈레비는 선택이 달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갈레비는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모든 백성과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이 세상의 시각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갈레비는 세상의 시각과 선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나니깐 그는 아주 어려운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반드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악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갈레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민숙이 13장 30절에 읽기 말합니다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레비는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낙심할 때에 그들을 진정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의 선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민숙이 13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선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림 후선인 안악 자선들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10명이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더 메뚜기 같을까라는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낙심하고 낙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숙이 14장 1절 4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 통곡하였더라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선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급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해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야외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려 하는가 우리가 사로잡히니 애급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급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그들의 마음감대에 꽉 들어차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참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기까지 오지 말고 그냥 사망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울고 불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고 나중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애급으로 돌아가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의 반응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적과 꾸리는 땅을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근심함으로 그것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수와 갈렙이 옷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주에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외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라 이는 과연 젖과 꾸리는 땅이라 다만 야외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께서 떠나왔고 야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의 정당군이 했던 말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갈렙과 요수와가 뒤집어 놨어요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고룩한 땅이다 이 증명을 봐라 이 과일들이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냐 그리고 그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하다라고 담담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정당군은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봤는데 요수와 갈렙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 즉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새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골리아스 앞에 상대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이 할래 없는 백성을 내가 야외의 이름으로 단지한다 라고 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갔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골리아스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야 맞추기 딱 좋다 얼마나 관역이 큰지 빛마저도 사망이다 그런 마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었습니다 선택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절대로 따르지 못하겠다 모세도 못 따르겠다 아론도 못 따르겠다 그들을 원망하며 우리의 뜻대로 지도자를 세워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갈렙은 어떻습니까 역시 그들도 그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의 강함과 경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선택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순간에 갈렙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껏 쫓아다니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계속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보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종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상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비전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지부지 좌지우지 한 발 한 발 세상에 짝하고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와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무엇이요?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그 마음에 섬기고 믿는 것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열매지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영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요수하와 갈렙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어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광야에서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일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외를 믿지 아니한 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진 자신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은 그 마음에 모세의 마음을 새겼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로 그 마음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했는데 70대, 80대 노인 8명을 시골 수도원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하고 두 가지의 생활 규칙을 줬다는 겁니다 첫째는 2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80대, 70대 분들이니까 50대 때의 생각으로 말하고 50대처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전에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은 청소나 설거지를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몸도 가두지 못하기에 힘든 분들인데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먹으라니까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상당히 거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규칙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8명 모두 시력과 청력과 기억력과 지능이 신체의 나이인 50대로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 즉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는 건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늙었다 그러면 늙게 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젊어 그러면 젊어지는 것이죠 성경도 뭐라 합니까? 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이다 그랬습니다 죽을 생각을 할 때 죽을 생각이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낙심할 생각을 하면 낙심할 생각도 넘치도록 임하는 겁니다 좌절할 생각을 하면 좌절할 생각이 막 부릴 듯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위에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생각이 아니라 살아날 생각, 낙심할 생각이 아니라 소망의 생각을 꾸우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 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마음이 컬컬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곧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10분, 20분, 30분 지나기 시작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살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왜 이런 것 같고 염려했지, 낙심했지, 좌절했지, 낙망했지, 염려했지 문제를 생각하면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이제 골가닥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는 떠나고 주님만 바라오면 그래 이 판사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같은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배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 배를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작은 키 아닙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대학의 앤드레스 테프터 박사는 긍정적인 사고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했는데 긍정적이고 소망을 가득 차고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불행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약 평균 수명이 10년이나 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더 살고 싶다면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그냥 10년 덜 살고 싶으면 그냥 매일 낙심하고 좌절하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안 살고 싶거든 우울하고 낙심하고 나는 외톨이다 나는 외톨이다 자꾸 생각하면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중에 10명이 있다고 하면 3명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10명 중에 3명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중에 4명은요 관심이 있든 없든 그냥 그저 그런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조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0명을 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틀리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호감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3명을 생각하면 야 나를 참 좋아해 주는구나 라고 뿌듯해지지만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다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 때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7명을 바라보고 나는 소외됐다 나는 외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3명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는 삶을 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약공장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우리 몸에 약공장이 발달해서 엔돌핀을 막 만들어냅니다 엔돌핀은 몰핀보다 몇 수십 배의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우면 엔돌핀이 막 솟아나잖아요 행복한 기분이 들면 엔돌핀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약공장이 발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으로 가득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육신의 삶을 가지고서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마음이 달랐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희망찬 꿈이 생기고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미줄 같은 희망이라도 희망이 있어야 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파리올림픽이 열리는데 파리올림픽에 탁구 선수 중에서 굉장히 나이 먹은 여자 선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선수에서 인터뷰했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느냐 당신 건강 젊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일보다 나는 매일 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일보다 나는 항상 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내일보다 우리는 젊을 수밖에 없죠 어제보다는 늙었지만 내일보다는 우리는 젊을 수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정말 은퇴를 두 번이나 해도 남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현역 탁구 선수로 지금도 현역처럼 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이 소망을 차고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마태공 9장 20절에 보면 현류병을 걸린 여자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무려 10년 이상이나 현류병에 알아서 12회 동안 현류병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현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도 만나보고 병원도 가봤지만 더 중화해졌고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러면 내가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희망이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있었는데 거미줄 같은 신락 같은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이 되니까 그 거미줄 같은 희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국은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 시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글을 축복하시자 그가 깨끗하게 나왔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렇잖아요 문제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회사에 가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 가도 문제가 있고 가게에 가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 가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 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마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위치만, 워치만 위에 그 꿈에서 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변화된 그 말이 너무너무나 제 마음가운데 와닿습니다 그는 큰 병에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는 조그마한 나루비를 타고 강을 가는데 강에 돌이 하나가 나루비를 중간에 탁 박힌 거예요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옆으로도 뺄 수 없어서 낙심하다가 이 외치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돌을 치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외치만 네가 내가 그 돌을 빼주랴 아니면 강물이 콸콸콸 불어나서 진하게 해주랴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돌을 빼주면 가다가 또 돌을 만나면 멈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강물이 불어나 진하게 하여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 조금이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강물이 점점점점 높아지더니 돌멩이가 빠질 정도로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높았는지 산에 모든 봉우리가 없을 정도로 강물이 가득 차게 돼서 유의 바다로 항해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꿈을 다 깼어요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외치만 이는 아 내 병에 이 돌멩이를 뽑아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리스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하여주옵소서 진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 돌뿌리에 채워있다 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는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면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하며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극복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낙심의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다는 소망의 생각을 가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께 용감 돌리는 거룩한 죄배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24절에 말하기를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사람과 마음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유 큰일 났다 할 수 없다 우린 끝장났다라는 낙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터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문제와 걱정과 염려의 모든 권해를 다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진림으로 우리에게 허물을 청산해 주기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드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완전한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고려논서 5장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흐리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을 때 생기야 뼈다귀에 들어가서 살아나라 그랬더니 뼈다귀에 맞춰지며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그들이 생명이 되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육신도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죽은 소망도 살아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못할 것이 없고 예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중풍경자의 친구들처럼 지분도 뜯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채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도님에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도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의 미래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왜 보장해 주셨나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고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역사전 기록이 나옵니다 요호사 14장에 요호사 가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요호사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그는 45년 전에 갈대아 45년 전에 가데스바데아에서 가난 땅을 정탐했는데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85세가 되었는데 요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호사 14장 10절과 12절입니다 이제 벌써 야베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간 거라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외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경교할지라도 야외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5세 때 정탐꾼으로 갔다가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하루에 1년에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나이 85세에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가난한 땅에 들어왔으니 됐다 이제 내 나이도 85세니까 이제 땡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때 가난한 땅에 들어가자마자 갈레비 요호사를 찾아와서 내가 45세 때 가난한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85세인데 40년 전과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체 건강도 똑같습니다 아직도 식욕이 왕성하고 나라의 또 기억력이 팔팔하고 난 아직도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니 45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능히 그 땅을 취하겠으니 그 땅을 내게 해주세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호사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에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레비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외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85세에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그 땅의 기업을 받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레비는 끝까지 순종하며 쫓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장해 주시며 그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갈렉같은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렉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마음을 주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할 땐 멈출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동의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주님 앞에 내가 승리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꿈꾸면 계속 문제에 지쳐서 정말 숨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주님께 있사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가지고 막 길을 가는데 거기 보니까는 대지상 둘이 와가지고 법괴를 메고 쫓아왔어요 법괴를 메고 쫓아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제의 상징이니까 다윗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거 가지고 가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라 내가 법괴를 끌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숙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분명히 법괴에 있는 곳으로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있기도 하는데 그런 그 압살롬의 그 잔악한 교회에 빠져가지고 정말 고통을 방할 때 다윗이 10편 3편을 지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주관하여 주셨고 10편 3편에 보면 그 위급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천만이 나를 두르고 엎드려트리나 나는 온전히 안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 마음과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 붙들겠다 하나님의 말 잊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